콩나물 무침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콩나물 무침 한번 해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콩나물 500g 파프리카 100g 쪽파 6뿌리 청고추 3개 매실액기스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덜기름 2스푼 배무 생강점냉거 1스푼 국간장 1스푼 깨소금 1스푼 맛술 2스푼 천일염 반티스푼 간마늘 1스푼 고춧가루 약간 쓸게요. 시선 콩나물을 물을 잠길 정도로 넣어서 불에 올려 놓을게요. 불에 올려 놓을게요. 천일염 소금 맛술 저는 뚜껑을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하려면 끝까지 열어놓고 하고 닫아 놓고 하려면 끝까지 닫아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 비린내가 안납니다. 파는 송송까지 주시구요. 파는 채취해줄게요. 고추 얇게 채취해주세요. 매운거 싫어하시는 분은 아삭고추 넣으셔도 됩니다 연한 고추 넣어도 되구요 저는 끝고추입니다 이거 자 한번 뒤집어 줬어요 이렇게 자 풍나물이 이렇게 투명하고 팔팔 끓으면 다 익은 것입니다 자 던질게요 이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간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풍나물 조금 냉기 가지고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얼음물에다가 아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한번 조금 담가 놨다가 던질게요 자 콩나물 물기를 빼시고요 고춧가루 마늘 접입니다 세 가지 간장 자 들기름 넣었어요 후춧가루 쪽 쪽 초 소금 ṇa 딱 Martinez 솔마 하늘 kommt 양범 소금 iss 콩나물 무침 완성되었습니다